어? 이렇게 앉으시니까 약간 그 옛날에 홍대 서스키할 때 참고 사이렌 할 때가 생각나요? 사이렌 하면 되겠다 지금 트위가 거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땐 정말 바닥에 신경 안 쓰고 불사지르면서 무릎풍을 했었는데 제가 그러셨잖아요? 여러분들이 찍어주신 바닥춤을 이번에 제 개인 입스타에 레이스를 올렸거든요 올리면서 약간 제가 그동안 받았던 악플에 대해서 썼던 말이에요?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? 그 영상이 엄청 잘 터질 때는 악플이 엄청 많이 달래요 오랜만에 악플이 막 다다다다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지? 들어갔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조회수 딱 많이 달아주세요 많이 달아주세요 결론은 이번에 올린 영상이 되게 잘 됐으니까 저희 인스타도 들어오셔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찍어주신 영상이나 사진들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달려가서 댓글도 많이 가니까요 데이비스랑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어요? 지금 다 됐어요! 권한할게요 그렇고 ŞORE